안녕하세요. 판례공고 문정리의 판변TV의 박상두 변호사입니다. 2022년 8월 1일자 판례공고 민사 화해 공고 결정과 집행 취소 서류 사건입니다. 성공은 2022년 6월 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 그 534 결정입니다. 이 사건은 집행관화 2이고요. 경락 매수인의 특별 항고를 하는 사건입니다. 매수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파기환송된 사건이죠. 내용을 보시죠. 이게 매수인입니다. 경락 매수인이 2021년 2월 9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채무자가 확정 판결에 대해서 청구 이유수를 제기하는데 청구 이유수를 제기할 때는 강제집행 정지 결정도 같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2월 10일에 받습니다. 즉 매각 허가 결정 하루 다음 날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받았죠.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가 일단 됩니다. 그런 상태에서 두 달 정도 뒤인 2020년 4월 27일 날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됩니다. 그러면서 화해 공고 결정의 주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건 집행 권한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 그러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법원에 지출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 집행 취소 서류라는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매수인은 나는 2월 9일 날 매각 허가를 받았는데 이걸로 왜 너네들 맘대로 취소할 수 있느냐? 안된다라고 해서 집행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집행법원은 기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대법원에 특별한 거 곧바로 특별한 거로 하게 된 겁니다. 이제 결국 이 사건은 청구이의소는 인용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어떤 궐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형성 판결입니다. 이 청구이의소의 인용 판결은 집행 취소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출만 하면 집행이 완전히 취소되버리는 거죠. 정지도 아니고 정지 서류와 취소 서류가 있는데 경매에서는 이거는 청구이의소의 인용 판결은 취소 서류입니다. 그런데 이 문제는 화해 공고 결정도 과연 청구이의소의 인용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냐? 즉 형성 판결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냐? 이거에서 해서 지금 하법보좌관과 집행법원은 있다라고 보고 취소를 해주는 거죠. 대법원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. 대법원은 형성 판결의 효력은 개인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. 즉 재판사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. 결국 화해 공고 결정은 집행 판결이 청구이의소의 확정 판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재판 취소 서류가 아니다. 하지만 다만 부집행의 합의로는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. 부집행,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가 아, 이거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는 가능하다. 사적 합의니까 가능합니다. 다만 그런 부집행의 합의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행수사 가능하다. 그래도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건이 반대하고 있죠.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한 건 매수인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 취소 서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이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. 결국 이 사건은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청구이의소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고 이거는 화해 공격 결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결국은 강제 집행 정지로 아마 대근 납부는 안 돼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강제 집행 정지가 취소되고 화해 공격 일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돈 내고 살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청구인약도 안 되고 화해 공격도 안 되라는 겁니다.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것이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아야만이 집행 취소 서류로서 형성 판결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. 다만 이 경매 실무에서 이런 집행 취소 서류냐 정지 서류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. 이거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그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마 매각 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집행 정지 서류가 청구이의소가 제기되고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졌으면 매각 허가 결정 자체가 안 됐을 겁니다.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반대로 하루 차이로 매각 허가 결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. 어쨌든 이 사건은 하루 차이로 약간 청구이의소가 형성 판결이고 이것은 화해 공고 결정으로는 그런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건 없다라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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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